정말 오늘 첫 소식은요. 충격적인 소식 그 자체입니다. 안진영 기자님.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외국도 아니고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람소리와 함께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5분경 대구를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 200여 미터를 앞둔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려버린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이 여객기 문이 열린 상태로 팔주로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나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지금 비행기 문이 저렇게 열린 상태에서 상공에서 활주로도 도착이 아니에요. 상공에서 비행기 문이 열린 채 지금 날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실제 당시에 어땠는지 실제 현장음과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전혜연 평론가님 무슨 버스 같은 거 더울 때 창문 열고 다니면 이렇게 바람 불고해서 시원하다고 막 머리카락 흔들고 그런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정말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오.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창릉문이 열렸어요. 저 지점이 고도 200m 지점입니다. 얼마나 저 승객들이 무서웠을까 상상하기도 힘든데 오늘 오전 11시 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항공소속한 비행기가 창륙을 앞두고 저렇게 문이 열린 겁니다. 오전 12시 45분경 저렇게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비상탈출구가 10cm 정도 열린 채로 활줄의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200m 상공에서 저 상황을 맞은 승객들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재금 평론가에 갑작스럽게 저런 재난을 당하며 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물리적으로도 비행기에서 문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물리적인 것도 물리적인 거지만 심리적인 공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있는 분은 저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 시점이 착륙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착륙하기 직전에는 안전벨트를 다 하잖아요. 그 바람에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던 건데 만약에 안전벨트를 다하기 직전에 문이 저렇게 열렸으면 정말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도 지금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그리고 저 안에 당시에 많이 타이틀 승객 중에서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려는 제주 지역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떡해요. 그 어린 선수들이 지금 어머니의 중원에 따르면 아이들이 몸을 부르르 떨고 울면서 많이 놀랐다. 특히 저 비상구 탑승구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승객이 탈출구 레버리지를 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문 쪽에 앉아있던 승객이 비상탈출구 레버를 건드리면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 측에 따르면 이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승객, 착륙 중인 비행기에 출입구문을 열려고 한 혐의. 이 부분이 항공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30대 남성 탑승객 붙잡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남성은 그 비상문을 왜 손잡이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인데 정확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다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한 남성 승객이 왜 도착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출입문을 열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남성이 도착을 빨리 안 한다고 짜증이 나고 답답해서 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문을 열었다는 당사자도 너무 놀라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이 남성이 갑자기 비상구문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천 미터 상공이라 해봐요. 그 비상구문이 승객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잡아당긴다고 열린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함부로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의이잖아요. 비상탈출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비행 중이었다면 이 안팎의 기압차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착륙 전 200m 상공에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서 비상탈출구를 열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의 상황, 제지할 수는 없었는가와 관련해선 이 승객이 왼쪽 사이드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승무원들은 오른쪽도 그쪽의 의자에 앉아있어서 제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건요. 이미 이 사실이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이걸 또 악용하는 또 이런 비슷한 일을 생길 수 있어요. 왜? 200m 정도에서는 기압차가 낮으니까 저 문을 잡아당기면 열린다는 걸 이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안전대책도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모든 항공사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내뿐 아니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